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 ASMR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확 주어졌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껴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핸드 무브먼트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핸드 무브먼트 영상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꽤 많이 찍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핸드 무브먼트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몇 개 없는 와중에 핸드 무브먼트 영상에도 조회수가 은근히 많기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채워드리고자 핸드 무브먼트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영상에는 제가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댓글 한 개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한 개씩만 제가 이렇게 댓글을 구걸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행복 크리에이터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행복 크리에이터에서 행복 눕기 라는 챌린지를 이번 달에 해요. 근데 이 행복 눕기 챌린지는 영상의 댓글을 여러분들이 한 개 달아주실 때마다 한 개의 도시락이 우리 복지 혜택이 낫지 않는 아이들 결식 우리 아동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따뜻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응. 그래서 정말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거 에몬의 댓글 한 개씩만 따라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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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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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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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 당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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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응. 앞으로는 더 더 잘 될 거예요. 충분히 잘해왔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또 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체로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남들과 좋아할 때 비교하지 말아요. 당신은 너무 특별하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당신 너무 특별해요. 당신은 특별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당신 당신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당신은 다시 다시 그 실수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거면 돼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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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지칠 때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많이 지쳐있나요? 그럼 조금 쉬어요. 나에게 좀 쉴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충분히 쉬어져요. 그동안 많이 열심히 날려왔어요. 이제 잠깐 내려놓고 잠깐 쉬어줄까요? 너무 지쳤으면 잠깐 쉬었다가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에너지 충전해서 그 다음에 가면 안되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동안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을까 고생 고생 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고생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남들이 안 알려주지 않아도 눅눅하게 꾸꾼하게 그렇게 참 대단해요. 당신 참 당신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힘든거 태색 안하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힘들땐 힘들땐 힘들다고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앞으로는 더 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에요. 앞으로는 더 더 더 더 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가득 가득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눈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힘들듯 힘들다고 꼭 얘기하기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늘은 푹 푹 참이 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는데요 응 좋아요 웃으니까 웃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당신 너무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많은 사람이에요 응 사랑받기 충분한 그런 사람 사랑받기 충분한 그런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절대 잊지 말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에 태어난 사람. 근데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셀프칭찬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셀프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긍정화권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 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좋아요. 좋아요.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가득하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나는 매일 변화하며 성장한다. 성장한다. 저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힘들 때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다시 와도 돼요. 그러면 좋고 행복한 꿈 꿔요. 굿나잇 굿나잇 편집에서